아 내가 누구야 슈퍼우먼 김민재. 물어보고 있으면 다 물어보고 있어요. 우리 인민을 좀 하셨다고. 잘 찍어야지. 평창동 비군이다. 내가 조사해봤어. 은경규 씨도 뭐 대처먹은 것 같아.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해. 얘가 왜 그래. 너 말에 예의가 없어요. 내가 말하는 게 우스워요.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. 이렇게 가고. 나 걔보다 못했다는 거 아니야. 그럼 저랑 뒷담화 쇼를 하나. 생각해볼게. 인민이 씨하고 누가 더 패션 감각이. 같은 옷 다른 옷. 얘네 형부하고 정사 씨는 취향도 같은 것 같은데. 나 별걸 다 고백한 것 같아. 내가 천연 얼굴을 가졌다. 비겁한 거 또 얘기해야 되나? 진짜? 용도를 시켰죠. 코딩도 아니고. 원래 비겁한 거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? 팍 들여보는데. 4만 원. 못생겨져가는 우리가 너무 싫어. 연예인이 다 빚 좀 개사구다. 그만 좀 해.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부산 3조. 남성 뷰티케어 전문점 블루클럽. 건강기능식품 녹시초 3채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